얼마 안 했으면 잊었어 확실히 레도 덜 걸리네 와 모든 감을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와 감 다 잃어버렸는데 가면 감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렉이 익숙해져서 그런건가? 와 확신이 너무 좋겠다 일단 렉이 없어 렉이 없어서 좋아 렉이 없어서 근데 죽는거 똑같네 이게 익숙하질 않으니까 렉이 없는데 렉도 계속 했던 사람이 익숙함에 적이 된거지 아 이런 내가 깨고만 봐 흐흐 흐흐 요거 잘 되고있나요? 렉이 틈님 어서오세요 아 맛있다 아 그리고 이거 무덤 표시도 좀 틀린거 같아요 자꾸 내가 뛰어내리는거 같은데 번지점프만요? 아이아이아이아이 멎었어 내가 어떻게 한번에 뛰었는데 어떻게 뛰었지? 암걸린술 준비됐나요? 암걸린술 준비됐나요? 암걸린술 준비됐나요? 오 오 와..안하는 사이에 감우..完感謝 buenos이 Fighter 때물때부터 push 오..오..오..오 오!이오 오호 오호 여기가 문제인데 요요오오옹 가라나 포기한건 아니구요. 저거죠. 하다가 방송할 시간 되가지고 끈거죠. 오랫잖아요 그때. 됐다. 아하. 아 시간을 쓰게 됐겠나. 하도 오래됐으니까. 아 진짜. 아 나 진짜. 아 나 진짜. 아 맞어. 그때. 방송이라고. 2, 3시간 했죠. 아. 지금 그게 그냥 한게 아니라. 아하. 아. 하는 사람도 이렇게 답답한데. 보는 사람도 답답하겠다. 안 걸린 주의학이에요. 근데. 하나 좋은 점이 있다면. 렉이 없어. 녹화를. 녹화까지 하면. 렉이. 장난 아니거든요. 녹화를 해주는 사람 있으니까. 해주는 사람. 있으. 아. 있으니깐. 좋네. 이렇게. 하게 할 수 있다니. 아. 이게 이런 게임이었어. 아하. 아 이거 한번에 타고 올라오면 안되는데. 미쳐버리긴 하네. 아. 큽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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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이제 타지 말라고 처음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어디서 침묵질이야? 어디서 침묵질이야? 쎅 아 그쵸 다 난관이긴 하네 제일 처음에 좀 감을 이래서 올라가는 것도 아이 나 진짜 타지 말라고 아 나 죽이네 진짜 타지 말라고 해서 못하네 어? 어구 그러게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나 저기 꼬링까지만 가면 소원 있겠다 그때 마지막 기회였는데 내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자니 그때 분명 누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아 나 또 탔어 이거 아 아 아 네 삐끗해도 삼행 클럽 에 일찍가도 전혀 캔틱같은건 짓게 잡는 그런 것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네, 일명 마이베리죠. 근데 보통 이 게임 하시는 분들 원래는 어,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잘하는 부분만 편집해서 올라오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아잇 근데 전 아무 동영상에 올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청해주세요. 전 분명 경고할텐데 지금 한 10번 경고한 것 같아요. 아, 늦었어. 멍 때려도 안 돼. 한 8번 축사. 아아. 한 번 축사. 아, 쉬는 틈도 안 좋아. 정말 대단한 게임이야 굳이 어느 키워라 갈 수 있고 있나요? 근데 제가 발코니기도 해요 가뜩이나 발코니인데 그나마 있던 감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점프하는 방법도 있었다니까 여러분은 이 맵과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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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